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1월 28일 지난 주말 cnn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자 세계 4대 겨울축제로 명명한 화천 산천어축제 얼음낚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직캠 생방송으로 얼음낚시하는 장면 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네몽고자치구에서 한겨울에 얼음낚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낚시라기보다는 상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낚시라기보다는 상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낚시라기보다는 상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낚시라기보다는 상향으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인류의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물고기 사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